네, 보세요. 선생님, 환자를 좀 해주세요. 보세요. 여기 태연 씨, 이렇게 태연 환자를 쳐다보고 있어요, 보세요. 환자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. 보시고,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.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. 빛을 보고 얘기해야죠. 봤어, 봤어. 봤어? 내가 3초만 봐요, 3초만. 자, 시작.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, 야, 3초를 못 봐. 저 환자분, 저희... 진단 끝내겠습니다. 진단 끝났어요? 네, 진단 끝났습니다. 진단이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꺼라, 이거예요? 잘 봤습니다. 진단 잘 봤습니다. 방송에서 꼭 봤으면 좋겠네요.